1번째하고 3번째 몸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산만하다 이런 거는 잘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이고요. 엄마들 입장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자꾸 화를 내고 소리를 질리게 되는데 한 번, 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화를 내게 되죠. 그런데 아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화를 내면 조금 더 말을 잘 듣는 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인데 어떤 아이 유난히 화를 내야만 말을 듣는 아이가 있긴 하죠.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종현이가 이 경우라면 엄마하고 지금 종현이 사이에 뭔가 지시를 하고 종현이가 지시에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이유를 생각해보면 두 번째, 세 번째도 조금 더 심한 아이들은 주의력이 약한 아이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집중을 못하니까 자꾸 딴짓하고 딴소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한두 번 말해서는 종현이 귀에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산만한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거는 일종의 상호작용의 패턴입니다. 엄마가 화내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아이는 그래야만 말을 듣고 그러기 전에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만도 더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훈육에 얽혀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실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